어? 너 안 죽었냐? 야 너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지? 잠깐만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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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다 야 달려 다 먹어 그냥 씨발 꺼 달려 어? 뭐지? 왜 이렇게 죽는 소리가 들려 얘들 달려 달려 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 원래 나중에 얘네 잡으려고 온 거였는데 아 쟤는 누구지? 아 이클피아가 저 그림 먹으라고 했었는데 얘 여기까지 들어올 아 아 아 릭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쫓아오네? 아이씨 이런게 전화위복이라는 건가? 이거 내가 유의도했던 플레이가 아닌데 시랄한다 병신 왜 왜 와 뜻하지 않은 플레이 지금 상황에 놓였네 야 쟤네 뭐야 지금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 다? 나한테 왔어 왜 나한테 왔어 이거 완전 스나이퍼 엘리트 하던 그런 느낌인데 이거 한 방에 죽일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와 아이고 쟤 누구야 쟤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냐? 쟤댔다 쟤댔다 쟤 누구야 아우 나 얘 처음보는 했는데 야 인사를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쟤 어떻게 해야되지? 아 쟤발 쟤 같은 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쟤뚜 가지가지 하나 야 잠깐만 어우 서로 맞춰? 어 어 이거 뭐지? 아 저거 뭐 어 저거 뭐야 아 저기 저기에 있구나 아 저거를 뚫어놓으면 아 근데 저게 애들 쫓아오면 안 뚫리잖아 어우 뭔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다 대놓고 뛰어야겠네 어 나 아까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이 클리피아 방식으로 하니 너무 정정단단하게 하나씩 잡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뛰어내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아 저기 축복이 있었구나 기왕 이렇게 된거 아 다 깨기 너무 힘들어서 아 저기 축복 저거 저거 어휴 아 근데 저길 안전한 벽에 가긴게 불가능하겠지 아까 같은 상황이면 아 아 얘네 잡을 필요 없게 없네 쓰읍 아이씨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쩍 쩍이잖아 아 근데 저기 개새끼가 있네 저기 아 일단 얘네 잡아보고 생각해보자 아 씨발새끼야 아 방법이 있는거 아 저기인가 절로 가면 되네 일로 갈까 아니 축복 저걸 뚫어야 돼 저것만 뚫으면은 잠깐만 아 아니 원래 이클리피아 여기서 여기서 애들 잡고 1층에서 이렇게 잡는건 나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저 위에 어설프게 저쪽에 걸쳐있는 위에서 석궁 쏜새끼들 때문에 씁 그래서 일단 얘를 잠깐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 뛰어내려 봐봐 아 이렇게 이거 뭐야 아 씨발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와 생각치 생각치 와 미야자키 야 너 미야 하아.. 미야자기 가족을.. 와.. 뜻하지 않게 알아냈네 찰! 환장하겠네 진짜.. 뚝 꼬마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야.. 여기 뭐지? 그니까 신의 안수가 되네 나 거기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뭐하는데요? 내가 아는 곳인가? 까맣게 몰랐네 뭐하는 곳이야 여기 어디라? 처음 오는 곳 같은데? 어디? 좀 소리가 나는데? 어 이거 마법.. 마법 쓰는 년.. 소리.. 아.. 얘네 뭐야 아 이러면 꼬이는데? 나 그 영상 보고 해야돼 아.. 이거 얘 전해주는 애 아닌가? 전에 잠깐만 따라가다가 저한테 걸리면 나 죽는데 라곤 걸리는 데가 얘밖에 없나? 야.. 시바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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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렇지 이걸 노렸지 왜냐면 아.. 얘가 일로 가면 괜히 따라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일로 가다가 저기 이.. 얘들 걸릴 것 같고 벽으로 못 놨지 아.. 아.. 이거 원래 궁략 보고 해야되는데 안그러면 해.. 고생하는데 아이씨 여기가 뭐 어디야 여긴 또 잠깐만 뛰어내려봐 어? 뭐지 여기? 여기도 있어? 어? 어이씨 보스전인가 보다 한방에 했는데? 보스인가 보구만 뭐야 그럼 여기 끝난거잖아 미치겠네 일단 우연이네 이거 얘네 잡아야되나? 잠깐만 오.. 뭐야 어야 잠깐 미안해 뾰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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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모든거 다 찾았나 보네 내가 여기 3개 되죠 3개 하나 2 3 4개구나 다 찾은거네 보스전 해야겠네 아이씨 근데 보스 깰 수 있으려나 한시간 안에 밥 먹기 전에 저기 템 있던데 이 보스가 뭐 그렇게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 얘네 그냥 무시해도 되나? 안 때리면 아.. 어.. 어 왜? 이거 나 때릴 거야? 어이씨 미세X야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템 다 먹은 건가? 어 쟤 쓸 것 같애 안.. 성대 안 나네 고독력 안 세요? 멀기트보다 쉬워요? 와 어떻게 바로 찾았냐 아 근데 내가 너무 스킵을 한 게 너무 많은데? 얜 또 뭐야 와.. 되게 웃긴다 근데 내 중요한 아이템 놓치고 온 거 있지 않을까? 얘 자꾸 나는 생각을 해봐야 할까? 호리병? 아이씨 호리병 억그려 갖고 와야 되겠네 호리병 네 개밖에 안 되는데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찾아볼게 호리병 나 이거 안 할 거 아직 단석 2 단석 2 단석 2 2개 필요하거든요 나 이거 먹으러 갈 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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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잇자리가 여기 있구나 아 여긴 또 어디야? 어? 와 영상 찾... 잠깐만 후이 또 우연히 또 이클 이쪽 부분 찾았다 고드릭을 바로 안 잡네 소리를 껐기 때문에 나 아까 단속 먹었나? 내가 이제 먹은 것도 확인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아 이거 두 개 더 있어야 한다 안 먹었나 보네 아직 일로 가라 어? 잠깐만 잠시만 여기 뭐한데 와 여기 센 놈들이 있구나 잠깐만 일단 여... 일단 여기부터 여긴 또... 아아... 잠깐만 아아 나이... 오! 나이스 와 강화하러 가자 강화하러 가자 강화 강화 강화하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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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닥솔2 스콜라 스콜라 보면 이거 약과예요 스콜라는 닥솔2는 점프가 점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불편한 점프인데 저 그 불편한 점프로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곳을 막 점프하고 거의 빈사상태로 체력이 떨어져서 떨어져야만 가는 곳도 있고 막 별의별 군데 다 있더만 그냥 그거 보고 질려가지고 1차만 하고 게임 접은 건데 그거에 비하면은 엘들링은 이거는 약과네 진짜 그거는 지금 디렉터를 잡아다 사지를 뜯어버려야 되는 강화 아 나이스 타도 아 이제 6이 되는구나 타도 6 단석 3짜리가 있어야 해 3은 또 이렇게 없어 나이스 했다 아... 살만하네 어이 여기 애들 여기 흐흐흐흑흐흑 흐흐흐흑 흐흐흐흑 고드릭을 잡아야하나 씨 아휴 고드릭 영상이나 봐야겠다 고드릭 영상이나 봐야겠다 단석을 먹었고 얘네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제프트팔 얜 누구야? 꼬마 무슨 템이야? 아 저 위도 있구나 아 얘네 저 Vor 에élé스 내가 읽었고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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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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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되잖아 도망가면 게임제작사가 얍삽하게 나오면 나도 얍삽하게 나가면 돼 그런걸 ㅅㅂ 꺼 야 이제 너는 오는구나 어 얘 얘 무섭단 말이야 어! 여기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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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와 너부터 와봐 진짜 못올라오네 너는 왜 또 못올라오는데 너 오라고 멍청한 년아 야 새! 탁대갈 오라고 미친년아 아이씨 아이씨 야 쟤 안오는거 보소 아 무슨 이런걸 뭔 AI로 라고 하는거지? 응? 아 아 나 이거 6강 했는데 이거 씨 나 6강 했는데 왜이래 랩이 아직 안돼서 저 둘을 한꺼번에 잡는게 아직은 힘들어 지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까 내가 여기서 이리로 온건가 어 음 좋게 단석 2짜리 두개 먹어가지고 이거 6강까지 했네 한 8강 해야하냐? 아이씨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축축 뽑고 아 얘네 잡지마자 내가 봐주는거야 여긴 됐고 이제 여긴 됐고 여기 아니야 이거 게임 제작진이 문제야 이건 스읍 일로 가던데 뭐야 프리나의 수련 아 단석 1 뭐하고? 야 뭐해 뭐해 우주의 잠깐만 아 아 여기가 있구나 쟤네 왜 올라와 쟤네 올라와? 왜 올라와? 지랄 미친새끼 귀도 말고 어 얘 좀 아니? 나 아니? 아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갔어야 됐구나 어 어 타워실드? 어 좋은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철벽방패 전에 달면은 개죽을거라그러던데 개죽을거라그러던데 개명신가 아니네 이거나 달자 이것도 어차피 물리 그거니까 쟤 얘는 뭐야 아니구나 재밌어 지.. 흥미진진한데요? 아아아아 나이스 3짜리 1 아아아아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나 이거 7강하는데 뭐야 하나만 더 있으면 7강하는데 하나만 일로 내려가라네 흠흠흠 황금의 룬 황금의 룬 뭐 이상한거 되게 많이 먹네 이상한거 많이 먹네 이상한거 많이 먹네 여기 도시만네요 여기 흠흠 기억으로 하.. 해야매요 공략을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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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먹어야죠 저기 템 뭐가 있다? 아 이따가야 나오구나 편하게 할거야 와룡은 어쩔 수 없이 나오면 뭐 그거 해야겠지만 이거 뭐하는데야 잠깐만 뭐하는데야 어? 요크 맞아? 와 축복 몇개야? 무슨 성하나의 축복이야 다섯개 어? 아 이거 아까 찍은데구나 아아 쇼컷이 없구나 쇼컷 아 좀 더 의미없네 이거 음 다시 아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네 힘들어 아 아 얘는 쇳놈인가? 아 아니네 쇠놈 아니구나 쫄았잖아 씨 알차게 해야죠 쿠팡까지 짜바 쭉쭉 쭉쭉 짜버려야죠 거지같은 거지같은게 거지같은게 뻑큐게임 쇼컷 뭐가 있다? 잠깐만 아이씨 전에 아까운데 올라아 올라아 니네 위치 안보여 올라? 일정이상 안올라오려그러네 아이씨 어떻게 되냐 이거 무서운데? 개고리게 빼씨 아아 위협적인 놈들은 아니구나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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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때 되게 많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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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풀리니까 재밌어지네 아까 그 그 기사한테 자기 전에 절 엎 엎 엎드려 절을 해야겠다 어어 어어 여기서 뛰어내린 이후부터 이렇게 게임이 확 확 풀리네 뭔가 꼬여있는 매듭이 풀린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아아 이거지 이 맛이야 여기구나 여기도 뭐가 있네 어 어허 이게 뭐야 쥐? 쥐가 있네 여기서봐 쥐 쥐 횃불 횃불 들면은 쥐들이 공격을 안한다고 그러네 근데 횃불이 있나? 횃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쥐 이거 무한으로 쓸 수 있나? 쥐 이게 들면은 이거를 왼쪽에 들어야 되겠구나 어어 이렇게 이러면은 불을 무서워해가지고 자 안들일 덤빈다고 들었어 그러네 어? 뭐야 들일 덤비는데? 어 쥐 얘 왜 이렇게 커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어 뭐야 불에 치약하대메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그건데? 쇠똥구리 어? 잠깐만 ㅅㅂ 그렇지 전에 내놔 원원부리? 걔하고 쥐는 언제 만나도 다 싫어 팀 닌자 류든 프롬 류든 다시는 나 지금 공략도 안 보고 여기서 혼자 이러고 있네 와 여기 뭐야 보스원이야? 여기 기다려봐 안 내려가봐 아까 아까 거긴 뭐야 보스원 아닌가 본데? 보스 헤이 뭐야? 보스 까진 아니고 괴물이 나오네? 뭐 ㅅㅂ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해외 헉 흠 흐 얘 아까 그 어 얼마전에 내 열받 열받게 한 개 맞네 개 아이C 상대하기 싫은데 한 번에 잡나는 보장이 없는데 아..여기 주변 없어 그거? 나 이거 안싸울래 아아.. 철벽의.. 철벽의 방패를 얻어갖고일까? 철벽의 방패? 이게 좋아보이는데? 쓰읍.. 아 그러면 철벽의 방패 얻으러 가자 여기 이따가 보고 3 철벽의 방패 밥이나 먹어야 돼 철벽의 방패를 얻으러 얻으러 가.. 어디로 가야돼? 씨.. 어디야? 크흡 철벽의 방패가 어디에 잠깐만요 몬성.. 아 몬.. 몬성문.. 몬.. 몬성문이 어디야? 내가 여기 다 했잖아 몬.. 여기라고? 여기라고? 어..여기? 크흡.. 여기 그때.. 아.. 기억난다 쓰읍.. 쓰읍.. 철벽의 방패가.. 너프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다.. 아.. 좋다 싶으면 단어프 시켰네.. 씨.. 아.. 이게 초반에 했던 분들이 꿀을 빨랐겠구나.. 근데 대신 그때는 공략이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겠지.. 아.. 밤에 와서 흑.. 흑.. 걔를 잡아야 하는구나.. 잠깐만.. 흑기사를 잡아야 하는구나.. 시간을 보내서 밤까지.. 아.. 나 나무력은 나 잘 못하겠어.. 쟤 오네.. 말타야 더.. 아.. 나 얘 패턴 모르는데.. 그럼 상대해보자 한번.. 쟤 오네.. 쟤 오네.. 쟤.. 얘를 잡을만하지 않으려나.. 쟤.. 와.. 이 새끼 세네.. 와.. 이 새끼 세네.. 쟤.. 쟤.... 좀 하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트리가드.. 트리가드.. 내가 좀.. 세져서 그런지.. 트리가드.. 저음.. 딜기를 들어가네 내가.. 저놈 딜길드 들어가네 내가 아 또 밤에 와야 하잖아 아주 씹쌍조년 온몸을 그냥 천조각으로 쪼개볼라 아이씨 가드 가드 성능만 좀 좋아도 좋겠구만 아아 아이씨 근력도 35종 찍긴 찍어야하나보네 조금 무거운 방패 들려면 아 근력을 언제 30까지 찍냐 아이씨 아이씨 갈길 졌나보네 씨 아이씨 이 게임 진짜 족같네 아이씨 씨 아 그 다음 무조건 맞네 어휴 그때 후속타를 무조건 맞는데? 자 껴야 하겠다 왜 아 왜 출렬 안 터져 어 왜 여기 맞지? 잡았다 내놔 내놓으라고 철벽에 방패 성배 물방울?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충해도 잡네 내가 쎄져서 그런 것도 있겠어 트레가노보다 맷집이 약하긴 하겠네 아이 근력도 찍어야 하나 아 좀 무거운 방패를 써야 써야 하겠는데 들어보니까 아이씨 그럼 근력 생명력 위주로 찍어야겠구나 근력 좀 찍어줘야겠다 아아 제발 일단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위클리피아 아니 밤사 roof 지단 백사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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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관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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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따 가야겠다. 감사합니다.